내 얼굴이 긴 편인가? 역삼각형인가? 내 얼굴에 맞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? 모바일 안경 매칭 솔루션, 글라스 매치를 소개합니다. 셀피 모드에서 원하는 모든 안경을 착용해보세요. 글라스 매치만의 AR 기술로 얼굴 형태와 비율을 분석해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안경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. 안경원에서는 인플루언서, 이벤트, SNS를 통해 간편하게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 온라인 판매 루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안경에 특화된 타겟 광고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데이터화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.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텐츠를 노출할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글라스 매치와 함께하세요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